와, 위험했어. 불 안 꺼졌어요, 우리? 확인할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와봐. 불 안 꺼졌지, 밑에? 잠시만요. 올라오죠. 불 있어. 지금... 불 있다니까? 너 종국이 형은 맞아. 불 있어. 계속 움직이지 마. 올라오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장작을 넣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원래 여기가 올라오고 있었다니까. 지금 벌칙자 한 명 추가합니다. 형, 종국이 형. 너 맞았다. 맞았어? 아니야, 형. 불이 있는데 얘가 아니래. 아,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있어, 야. 명재가 이번에 진짜 있었어. 명재가? 네. 살아있구먼, 왜. 아니, 불이 미세하게 있었어. 야, 여기 진짜야. 명재 왜 그래? 아, 진짜라니까? 그게 아니라. 세찬 씨가 나무를 넣은 직후에 불이 살아나서. 아니? 아니, 근데 그러면 산 거야. 아니, 작은 불씨가 있었다니까. 네가 이렇게 토치를 했어? 아니요. 그러면 산 거 있는 거지, 불이. 아니, 작은 불씨가 밑에. 아이, 그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몰라? 진짜, 밑에 조금 불이 있어서 붙은 거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봐야죠. 이게 아까 직전 상태거든요. 그래. 불이 있잖아. 불이 있네. 네. 그거 불 없는 거야? 이거 쏘씨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불이 있는 거잖아. 이거 소방대원분들한테 이게, 이게 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어봐요. 넌 쏘고 할게. 그분들이, 아, 이거는 꺼진 불입니다. 얘기하면 좀 인정할게요. 성화처럼 어쨌든 불이 붙어있어야 하는 거라. 그 방금 버전은 불 안 붙어있던 걸로. 야, 세찬아. 어차피 이렇게 빡빡해 굴잖아. 우리 가망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을 버리자. 오케이. 버림대. 야, 우리 재미없게? 알지? 잠시만요. 야, 저 정도면 살아있는 거지, 저. 아니. 됐어, 됐어. 저거를 꺼진 불이라고? 오케이. 너 소방서. 오케이. 너 꺼진 불을. 너 이제 앞으로 저런 불에 불 꺼진 거라고 하고 소방대원분들 이제 출동 안 하고. 야, 어떻게 됐냐? 오케이, 오케이. 공지될게요. 종국이 형 대왕 꼬라지 났습니다. 됐어. 왜, 왜, 왜. 왜, 왜. 봐요, 내일 들어봐요. 자, 이건 들어야 돼요. 왜요, 왜요. 자, 들어봐. 시뻘개요. 물론 불꽃이 보이진 않았지만 시뻘개. 근데 장작만 딱 얹었는데 불이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난 거지. 그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불이지. 근데 그게 꺼진 불이에요. 아니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꺼진 불은 이제 앞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 돼요. 꺼진 불은 꺼진 불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꼬라지 났 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야, 봐봐요. 이렇게 되어야 했는데. 아, 이제 산에서 이런 불이 있어도 놔두고 가도 되는 거네요. 꺼진 거니까. 오케이. 꺼진 불이야, 정원. 야, 빡빡하다. 저 정도면 뛰면 바로 불 올라와요. 아, 그럼. 맞네. 뛰면 바로 불 올라온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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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